도로와 항만, 공항 등 SOC 예산을 깎고 기본 계획까지 다시 짜겠다는 정부 방침에 세만금 사업이 불투명해지고 있습니다. 기업들의 투자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우려가 큽니다. 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차 전지 특화 단지로 지정된 세만금. 최근 1년여 동안 30곳 넘는 기업이 6조 원대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이들 기업의 실질적인 투자를 이끌 금융 지원을 위해 전락도와 세만금, 산업은행이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젠벌이 파행 이후 실제 투자로 이어질지 불안한 기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SOC 예산 삭감과 기본 계획 재수립으로 세만금 사업 추진이 불투명해지면서 투자를 망설이는 기업들도 생겨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락도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투자 예정 기업들이 외부 상황에 동요하지 않도록 기업 지원 등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으며 소통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자체의 노력만으로는 위축된 투자 심리를 되돌려놓기에 역부족입니다. 기업들의 투자만큼은 적극 돕겠다고 장담했던 정부가 스스로 약속을 어떻게 지키느냐에 달려있습니다. KBS 뉴스 박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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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S 뉴스 박웅입니다.